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한국인성문화원이 제공하는 인성지도사 과정 인터넷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의 강의 주제는 애니어그램 성격 유형 검사입니다. 저는 이 강의를 담당한 이화국 교수입니다. 먼저 이 시간의 강의 개요와 학습 목표를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의 강의는 애니어그램 성격 유형의 검사입니다. 애니어그램이 무엇인가는 잠시 후에 설명을 하겠습니다. 이 성격 유형 검사는 피검사자들의 성격 유형을 확인해가지고 그 성격 유형에 따라서 그 사람이 보는 세상의 관점, 세상을 어떻게 보는가는 관점, 그 다음에 그 사람의 가치관, 그 사람의 대인관계, 형성관계, 대인관계를 어떻게 형성하는가 하는 그런 특징을 파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애니어그램에서는 세 가지 성격 유형의 세 가지 특징, 즉 관점과 가치관과 대인관계를 파악하기 위한 것이고, 그 다음에 이 애니어그램 성격 유형 검사를 어떻게 실시하고, 그 실시한 결과를 가지고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하는 것을 이번 시간에 논의할 것입니다. 이 시간에 학습 목표는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애니어그램 성격 유형 검사의 목적을 설명을 할 수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이 애니어그램 성격 유형 검사를 하는 목적은 무엇인가, 또는 애니어그램 성격 유형 검사가 추구하는 목적이 무엇인가를 설명하실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다음에 애니어그램이라는 것과 그 성격이 어떻게 관계가 되는가, 애니어그램이 구분하는 그 성격의 유형을 관계를 주어서 설명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다음에 애니어그램 검사를 갖다가 애니어그램 검사를 실제로 실시하는 방법을 알기 위해서 우리는 이제 간이 검사를 실제로 해볼 것입니다만, 이 간이 검사의 실시를 통해서 애니어그램 실시 방법을 알고 이를 실시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다음에 이 간이 검사를, 애니어그램 간이 검사를 실시한 다음에 그 결과를 가지고 성격 유형을 확인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성격 유형 검사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하는 그 활용 분야에 대해서 설명하실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럼 애니어그램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좀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애니어그램이라는 말은 그리스어로 아홉 개, 아홉 개의 점이 있는 그림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원래 말의 뜻이 그런 것이고, 왜 그러냐면 이 성격을 아홉 개로 나누었는데, 그 아홉 개의 그 점들이 각각의 성격 유형을 나타내기 때문에 애니어그램이라고 그러고, 오늘은 애니어그램이 오늘날의 애니어그램은 성격 유형의 체계, 그 아홉 개의 성격 유형의 체계를 의미합니다. 애니어그램은 사람의 성격을 아홉 가지 유형으로 불려오는데, 어떤 사람이라도 그 중에 하나의 유형에 속한다고 봅니다. 온전히 하나의 유형에 속하는 사람도 있고, 때에 따라서는 약간의 두 개의 그런 유형이 겹치는 수도 있습니다만, 우선 한 가지의 그런 성격 유형의 대표적인 유형에 속하는 그런 형태로 분류를 시켜줍니다. 그런데 이 아홉 가지는 딱히 정해진 성격 유형이 아니라, 그 성격을 보는 문이다, 그 성격의 그런 틀, 윤곽을 제공해 주는 것이지, 딱히 이 사람은 A형, B형, C형과 같이 딱히 정해져 있는 그런 성격을 의미하지 않고, 그 성격의 유형을 반가름해 주는 그런 성격의 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즉, 자기 유형에 따라서 그 유형이 가지고 있는 세상을 어떻게 보고, 그 사람이 보는 세상, 또 가치관을 어떻게 형성하고, 대인관계를 어떻게 맺는가 하는 것이 이 유형에 따라서 특징이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의 애니어그램 성격 유형을 확인을 하면, 그 확인된 형에 따라서 그 형을 1형에서 9형까지, 1, 2, 3, 4, 5, 6, 7, 8, 9형까지 아홉 개의 형으로 나누는데, 각 형에 따라서 세상을 보는 그런 관점이 다르고, 가치관, 그 다음에 무엇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무엇을 두려워하는가 하는 가치관, 또는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어떻게 맺으려 하는가 하는 대인관계, 이런 것들이 그 유형에 따라서 특징이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럼 이 애니어그램 성격 검사를 하는 목적은, 첫째는 에너지의 균형을 통해서 그러는데, 이 애니어그램은 아홉 가지의 하나가 좋고, 다른 게 나쁘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여덟, 아홉 가지의 그 성격 유형의 균형을 추구합니다. 균형을 추구해서 이것을 궁극적으로 깨달음을 얻는 지혜를 통해서, 개인적으로 마음의 평화를 얻는다 하는 것이 성격 검사의 목적입니다. 즉, 애니어그램 성격 검사를 통해서, 궁극적으로는 자신의 마음의 평화를 얻는 길과 방법을 발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인간관계 개선을 하는 데, 이 애니어그램 성격 검사의 목적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 성격 유형이 나오면 필요하다 그러면, 그 성격을 어떻게 개선할 것이고, 그 다음에 대인관계를 어떻게 해서, 커뮤니케이션을 어떻게 잘 해서, 자기의 인격을 개발하고, 또는 배우자나 다른 사람에 대해서 그걸 잘 이해를 할 수 있게 됨으로 해서, 인간관계를 개선할 수 있도록 지원해 준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자기 자신의 내재에 오고 있는, 자기는 잘 알건 모르건, 자기 자신에게 내재에는 자기 잠재능력을 개발하고, 그 다음에 필요없는 집착을 버리고, 아까 아홉 가지 성격의 유형을 균형있게 발전시킨다고 했죠? 그 중에 하나만을, MBTI에서는 16가지의 그런 성격 유형 중에 하나를 집중적으로 개발해서 그분의 성공을 할 수 있는데, 이건 아홉 가지 성격 유형을 균형있게 발전시키고, 통합을 통해서 전인, whole person을 지향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enneagram이라는 것은 이런 성격의, 성격의, 그런 마음의 창이기 때문에, 그 마음의 창의, 그런 변화 가능성을 발견케 함으로써, 자기 개발, 자기 혁신, 또 나아가서 가족과 공동체 개발, 조직 개발, 사회 개발의 도구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즉, 구성원들의 enneagram을, enneagram, 그 성격 유형을 파악함으로써, 서로, 서로 상호 협력하고, 상호 커뮤니케이션을 통해서, 그 공동체를 개발할 수 있는, 그런 개발 도구로 활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궁극적으로, 우리의 궁극적인 목적은 자아실현이라고 그러죠. 그 자아실현을 토모하는데, enneagram이 하나의 도구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enneagram은 이스라엘 같은 데서 상당히 널리 쓰이고 있는데, 이건 신성, 우리 내부에 어떤 신성이 있는데, 이것을 일깨운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이 원래 가지고 있던 성품과 인격, 자기가 알고 있는 그런 성격이 아니라, 자기가 알건 모르건, 자기가 원래 가지고 있던 그 성품과 인격을 왜곡됨이 없이 표현하는 방법과 이해를 통해서, 자기 성격을 제대로, 제대로 파악하고, 표현하고, 이해하고, 이것을 통해서, 풍요로운 삶을 설계할 기회를 갖게 한다. 그러니까, 이런 enneagram을 성격이용 검사를 해보는 것은, 결국 자아실현, 자기의 자아실현, 어떤 공동체의 발전, 또는, 자기의 행복한, 행복하고 풍요로운 삶을 설계하는 그런 자원이, 이런 enneagram을 통해서 제공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이제 아홉 가지 enneagram의 성격, enneagram과 그 성격과의 관계를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성격이라고 우리가 얘기하는 것은, 각각 개인들이, 개인들이 환경에 따라 반응하는 특징적인 양식이라고 그러는데, 어떤 사람이 똑같은 상황에 놔도, 어떤 사람은 그것을 불행하게 볼 수 있고, 어떤 사람은 다르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반잔의 와인을 보고도, 어떤 사람은 와인이 반잔밖에 안 남았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와인이 반잔이나 남았네, 똑같은 환경이지만, 그것의 반응은 양식은 다릅니다. 사람에 따라서. 그 다음에 각 개인에 따라서 독특하고 일관성 있게, 사고, 감정, 행동 방식을 정체적으로 합니다. 각 개인이 가지고 있는, 다 독특한, 열 사람이면 열 사람이 나름대로의 독특하고 일관성 있는 사고나 감정이나 행동 방식을 가지고 있는데, 그 전체를 우리가 성격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성격은 어떻게 형성이 되느냐? 우선 유전적으로 타고나겠죠. 성격은 기본적으로 유전적으로 타고나지만, 그 똑같은 나라에서, 똑같은 지역에서, 똑같은 가정에서 태어나도 유전적인 요인에 따라서 다르지만, 유전적인 요인이 비슷한 쌍둥이라도, 그가 자라고 성장하는 그런 사회의 문화적 환경, 토대가 다르면, 그 개인적인 특성이 달라집니다. 따라서 이런 성격은 유전적인 것과, 그 다음에 개인이 성장하는 과정에서 처한, 그런 사회의 문화적인 기반, 토대가, 그 인간성을 결정하는 요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에너그램을 감사를 하면, 우선 자기한테 내재되어 있고, 똑똑한, 그리고 일관된 사고방식에 대한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내재되어 있는, 그 내재되어 있는 걸 자기가 의식적으로 알고 있을 수도 있고, 사실은 자기가 잘못 알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내부에 잠재되어 있는 감정과, 자신도 모르게 보이는 행동 형식을 안내한다고 했습니다. 자기가 어떻게 행동을 할 것인가 하는 것을, 자신도 잘 모르는데, 그 유형을 보면, 이 사람은 이렇게 행동을 할 것이다 하는 것을, 안내해 준다는 것입니다. 또 이 에너그램은, 아주 바탕, 기저의 깔레인은, 자신을 움직이는 힘과 욕구에 대해서, 이해를 할 수 있게 해주고, 자기는 무엇을 추구하는 형인가 하는 것을, 제시해 주고, 그 다음에 자신이 환경과 행동을 결정해 주는, 정신적 흐름을 이야기한다. 내가 왜 이런 행동을 하고, 내가 왜 이런 결정을 하게 되는가에 대한, 그런 자기 자신의 정신적 흐름을, 이 유형이, 당신은 이런 유형이기 때문에, 이런 환경과 행동을 결정한다, 하는 그런 안내를 해 준다는 것입니다. 또 에너그램을, 예를 들어서 유아기 때부터, 성인까지 주컨이, 검사를 해 본다고 하면, 그런 종단적인 성격 이해를 통해서, 성격의 부정적인 측면과, 긍정적인 발달 측면을, 다 파악을 할 수가 있겠죠. 그렇게 해서 성장해 나가는 과정에서, 균형과 성장을 가져오는 성격 발달이 되도록, 유도로 하고 안내를 해 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에너그램을 통해서, 그런 에너그램에서는, 그런 아우카의 성격의 균형적인 발전이 필요하다고 했죠. 그 다음에 각 성격이 가지고 있는 장점을 살리고, 또 단점을 약화시켜서, 자기의 성격을 긍정적으로 발달을 시킬 수 있는 데, 에너그램의 그런 특징입니다. 그럼 이 에너그램의 검사를 실시하는 방법을, 아동용 에너그램 검사지를 이용해서, 실제 연습을 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이 동영상을, 잠깐 필요에 따라서 정지시켜 두고, 그 검사를 해 보고, 다시 그 검사의 결과를 채점하는, 그런 형식을 취하시기 바랍니다. 이 검사지는, 여러분 교재에 나와 있습니다만, 교재를 보면 이 검사지가 나와 있고, 아홉 가지 성격의 대표적인 특성을 보는 문항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각 문항에 대해서, 다음과 같은 4단계로 답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그 문항이 물어보는 것이, 아, 그래, 전혀 이건 그렇지 않은데? 이렇게 하면 A라고 써놓고요. 아, 그래, 내 성격이 약간 그런 면이 있어? 하면 B, 대체로 그래, 그렇지, 내 성격이 이렇지? 하면 C, 아, 정말 그러네, 내 성격은 틀림없이 이렇지? 하면 D를 써놓는다는 것입니다. 전혀 그렇지 않으면 A지, 조금 그러면 B, 대체로 그러면 C, 매우 그러면 D를 각 검사 문항 앞에 써놓는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검사 문항이 교재에 보면 전체 검사 문항이 있으니까 이 설명이 끝난 다음에 화면을 정지시키고 그 교재의 전체 문항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보면 이런 문항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자기 자신보다 남을 먼저 생각하고 잘 해주려 한다. 그런데 이때 이 검사에 응하는 피검사자 또는 검사응답자, 왜 검사응답자라고 그랬냐면 검사응답자가 자기 자신의 그런 애니아그램 성격 검사를 할 수도 있고 본인일 수도 있고 또는 검사 대상자의 성격을 잘하는 타인일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버지가 아들의 애니아그램 성격 유형을 알기 위해서 자기가 아들의 성격을 잘 판단을 해서 이를 답변을 할 수도 있고요. 또는 자기 친구, 자기 친구 철수의 그런 애니아그램 성격 유형을 알기 위해서 자기가 철수의 입장이 돼서 그 답변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자기 자신의 그런 애니아그램 성격 유형을 한다고 하면 여기에 있는 자기 자신보다 남을 먼저 생각하고 잘 해주려 한다. 그 앞에 나는 그런 게 붙어 있는 거나 마찬가지죠. 나는 자기 자신보다 남을 먼저 생각하고 잘 해주려 한다. 그러나 만약에 아버지가 아들의 성격 유형을 알기 위해서 이 검사를 한다고 하면 우리 아들은 내 아들 명석이는 자기 자신보다 이렇게 하고 만약에 친구라고 하면 내 친구 철수는 자기 자신보다 남을 먼저 생각하고 잘 해주려 한다. 이렇게 검사응답자가 본인인가 또는 부모인가 자식인가 친구인가 와이프인가 남편인가 그에 따라서 그 앞에다가 나는 또는 내 와내는 그 다음에 나의 친구 누구는 내 자녀 누구는 이런 것이 앞에 붙어 있다고 생각을 하고 답을 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 더 보면 나는 또는 내 아들은 내 아내는 다른 이건 지금 아동뇨이니까 아이라고 나와 있죠. 우리 아이는 다른 아이가 그에게 나쁘게 얘기하면 마음의 상처를 잘 받는다. 만약에 그래 얘는 정말 정말 누가 나쁘게 얘기하면 상처를 무조하게 많이 받아 그러면 D라고 써놓는 거고요. 그 앞에 A, B, C, D 중에 D를 이 앞에 써놓는 것입니다. 얘는 누가 나 자기를 나쁘게 하건 말건 그건 전혀 상관치 않아, 개의치 않아 그러면은 전혀 그렇지 않으니까 A라고 써놓고요. 얘는 약간 그런 경향이 있어 그러면 B 얘는 보통 그래 하면 C 이렇게 A, B, C, D를 각 검사 문항 앞에다가 써놓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책에 보면은 전체 아홉 가지 유형의 전체 검사 문항이 있으니까 그 문항 하나하나를 보시고 우선 여러분의 여러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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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다고 하면 이게 아동력이 있으니까 여러분이 어릴 때 입장이 돼서 나는 어렸을 때 어때 어때 했나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고 또는 여러분의 자녀나 손주나 이런 사람들이 있다면 내 자녀 또 내 손주는 어떤가 그 성격이 어떤가를 이 네 가지의 단계로 구분을 해서 각 검사 문항에 써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다 써놓으시고 다시 동영상을 시작을 하면은 다음과 같은 설명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즉 검사지에 A, B, C, D를 각각 다 써놓은 것을 가지고 무엇을 집계하느냐 하면은 일형에서 아홉 가지 일형에서 구형까지 각 검사 문항들이 있죠? 검사 문항에 A, B, C, D를 써놓는데 일형의 그 검사 문항 중에서 B를 쓴 것은 몇 개인가? A는 필요 없고요. 그 다음에 C를 쓴 것은 몇 개인가? D를 쓴 것은 몇 개인가 해서 B를 쓴 개수에다가 1점을 곱하고요. B가 3개 쓰면 3점이겠죠? 그 다음에 C문항 개수가 2개라고 하면은 2 곱하기 4점이고요. D문항 개수가 하나라고 하면은 1 곱하기 3은 3이고요. 그래서 일형의 B문항, C문항, D문항의 각 점수를 합해서 점수의 합계가 나옵니다. 이 합계는 각 형의, 일형에서 구형까지 각 형의 그 점수의 합계들이 쭉 거의 나올 것입니다. 5점도 나오고, 8점도 나오고, 10점도 나오고 이렇게 쭉 거의 점수가 나올 것입니다. 그러면 일형에서 구형까지의 각 점수 중에서 뭐의 점수가 제일 높은가? 예를 들어서 5형이 제일 높다고 하면 5형이 1, 제일 높으니까요. 그 다음에 3형이 두 번째 높으면 3형이 2 그 다음에 8형이 세 번째 높으면 8형이 3에서 여기에 1, 2, 3, 4, 5, 6, 7, 8, 9를 순서대로 점수의 유형별 점수의 순서대로 그 번호를 써는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9가지 유형의 각 점수를 가지고 그 점수를 순서대로 배치해서 나는 어떤 유형이 강한가 하는 그 결과를 알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그 9개 유형의 각 점수를 해가지고 그 점수 중에서 가장 개별형의 점수 중에서 가장 점수가 많은 유형이 검사 대상자의 성격 유형이 됩니다. 이렇게 하면 그 유형별 점수가 다행히 차이가 나고 어떤 하나가 두드러져서 다른 것과 제일 점수가 많은 그런 형과 그 다음 형과 이렇게 점수 차이가 있다고 하면 그 사람은 뚜렷하게 그 형의 성격 유형을 가지는 것이고 그런데 어떤 두 개나 세 개가 점수 차이가 1번, 2번, 3번이 1번, 2번, 3번,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에 점수가 많은 유형이 점수 차이가 많이 나오지 않는다는 것은 두 가지 것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그런 성격 유형이 약간 겹치는 그런 거라고 생각할 수 있고요. 또 하나는 이 검사가 지금 간이 검사이기 때문에 좀 더 본격적인 정규 검사라면 그 성격을 좀 더 세분해서 자세하게 분류를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만약에 그 1번과 2번의 가장 점수가 높은 것과 그 다음 것의 차이가 좀 많다면 그 사람은 틀림없이 그 점수가 가장 많은 유형의 성격을 가지고 있고요. 그 차이가 좀 작다고 하면 비슷하다고 하면 차이가 작고 점수가 비슷하다고 하면 그 두 가지 유형의 성격이 같이 있을 수도 있고 같이 만약에 동점이라면 더구나 해야 같이 있을 수도 있고 또는 자세한 본검사를 해보면 그 유형의 점수를 구분해서 그 중에서 어떤 것이 진짜 검사자의 성격 유형인지 에니어그램 성격 유형인지를 판단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럼 이제부터 1번에서 9번까지의 그 성격 유형이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가 하는 것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1번 유형은 우리가 1번 유형을 가린 사람들을 완벽주의자 또는 개혁가라고 이렇게 별칭이죠. 그냥 이렇게 부른다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1번 유형 하면 1번, 2번, 3번 번호가 됐기 때문에 이렇게 머릿속에 잘 떠오르지 않으니까 그냥 이것은 완벽주의자형 혹은 개혁가형이라는 그런 별칭으로 설명을 하면 좀 쉽게 이해할 수 있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즉 이 유형의 사람들은 이성적이고 완벽주의적인 그런 성격 유형이다. 따라서 이들은 스스로 이상을 실현하기 위한 노력을 아키지 않는다. 이상을 시키지 않는 노력을 아키지 않는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뭘 두려워하느냐 하면 뭘 두려워하느냐 하면 부도덕함과 결함이 있는 것에 자기가 도덕적이지 않은 그런 요소가 있는가 또는 결함이 있는 것인가에 대한 그런 두려움을 가지고 있다. 즉 자기는 도덕적이고 결함이 없으려고 그런 노력을 한다는 것입니다. 아주 가치관으로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나는 도덕적이다. 나는 결함이 없다. 하는 그런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따라서 이 사람들은 완벽하고 올바른 것에 집착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의 별칭이 완벽주의자 혹은 개혁가라는 별칭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어떤 직업을 가지면 좋을까요? 완벽하고 또 개혁가라고 이런 사람이 지도자가 되면 어떨까요? 사람들이 갖는 장점과 단점을 보면 좀 더 어떤 사람들이 이런 일을 하면 좋을 것인가 이런 유형을 가리면 좋을 것인가 하는 그 특색을 정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일본 유형의 장점은 매사가 완벽하고 끝매짐이 정확합니다. 그리고 공정하고 정직하고 또 깔끔하고 자제력이 있으며 믿음직스럽다. 이게 일본 유형의 장점입니다. 그러나 이런 에너그램의 그런 성격 유형을 보면 아홉 가지에 모두 장점만 있는 것이 아니고 모두 단점만 있는 것이 아니고 어떤 성격 유형이 다른 성격 유형보다 좋은 것은 아니고 좋은 것이 아니고 장점과 단점이 있습니다. 따라서 모든 성격, 아홉 개의 성격 유형에 다 장점이 있기 때문에 그 장점을 살리려고 하면 그 아홉 가지 유형을 이런 균형적인 발전을 도모해야 되고 각 유형의 장점을 살리기 위해서 노력을 하면 자기의 성격을 개선할 수가 있고 보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대신 단점은 버려야죠. 가지고 있는 그런 성격 유형의 단점을 버리고 장점을 택해서 노력한다고 하면 그 사람은 성공적인 행복을 추구하는 행복한 그런 삶을 살 수 있는 인간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럼 이렇게 완벽하고 끝맺음이 정확하고 공정하고 그 다음에 자제력이 있고 믿음직한 그런 장점이 있는 반면에 세부사항이 너무 집착하고 지나치게 비판적이라는 것입니다. 또 인간관계를 별로 중요시하지 않습니다. 왜? 자기는 부도토고 결함이 없다는 것을 자기가 내세우는 것이기 때문에 어떤 사람들한테 인간관계할 때 자기의 모습에 대한 그런 대담하고 자신 있는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그걸 별로 인간관계를 중요시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독선적이고 강박적이며 매우 완구하다. 고집이 세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기는 이성적이다. 나는 완벽하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러나 사소한 일에 걱정이 많고 흠잡기를 좋아해. 무엇이 어때? 무엇이 뭐가 잘못되고 무엇이 만족스럽지 못하고 흠잡기를 좋아하는 사람이 그런 1번 성격 유형의 부정적인 단점이 되는 그런 특징입니다. 그럼 2번 성격 유형은 어떨까요? 이 사람들은 초력가라고 하는 별칭을 가리고 있습니다. 초력가라는 사람은 뭔가요? 옛날 MBTA에서 권력 뒤에 숨은 그런 형이 있었죠? 권력가 임금님 뒤에 숨어서 또는 왕 또는 대통령 뒤에 숨어서 권력을 행사하는 그런 형과 비슷합니다. 초력가라는 그런 별칭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사교적입니다. 초력가이기 때문에 그리고 남을 잘 도와주고 사교적이고 남을 잘 도와주고 이렇게 남을 잘 도와주는 반면에 또 타인들에 대해서 민감하고 예리하기 때문에 타인의 기분을 잘 파악을 해서 거기에 잘 맞춰줍니다. 타인이 기분 나쁘지 않게 타인이 어떻게 생각할까 하는 것을 민감하고 예리하게 판단을 해서 그 다음에 기분을 잘 이해하고 잘 맞춰준 그런 성격 유형입니다. 이 사람들은 뭘 제일 두려워하느냐 하면 자기가 사랑받지 못할까 봐 이것을 두려웁니다. 사랑받지 못할까 봐 그래서 자기가 사랑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남에게 베푸는 데 치차하러 남에게 잘 뭘 주는 걸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죠? 베푸는 걸 그렇게 해야 돼 그런 주는 것을 통해서 자기가 사랑을 받고자 하는 그런 욕망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따라서 조력가라는 별칭으로 부르고 있습니다. 2번 유형의 그런 성격을 가린 사람들은 이런 장점이 있습니다. 정이 많고 마음이 높고 친절하고 세심하다 이런 사람들은 어떤 직업을 가린 사람들을 이렇게 이러면 좋을까요? 사람을 잘 돌보고 눈치가 빠르다 다른 사람이 기분을 잘 이해하고 칭찬해 준다 이런 사람들을 만나면 그 사람은 상당히 마음이 편하겠죠? 그럼 그런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 그런 사람이면 좋을까요? 반면에 이 사람들의 단점은 자기가 그렇게 헌신을 해주고 남을 잘 도와주고 그냥 도와주는 걸로 끝나지 않고 이렇게 잘 도와주면 그 사람이 나한테 뭘 해주지 않을까 하는 그런 욕구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남 도와주는 라고 자기의 문제를 잘 보질 못한다는 것 오히려 남 도와주는 것에 열심히 자기 자신의 지휘를 처리를 잘 못하는 그런 단점이 있고요. 그 다음에 뭘 얘기할 때 직접 직접 화법으로 얘기하지 않고 돌려서 표현을 하니까 이 사람들의 얘기할 때는 저 사람이 왜 무슨 뜻으로 저 얘기를 하는가 하는 것을 돌려서 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타인을 조중하고 독점을 하고 그러고 친구들 중에서도 한 친구를 자기가 조중하고 독점을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죠. 그리고 감정이 너무 강해서 논리적이지 못하다. 이 사람은 정 가슴이 닿은 사람이고 머리가 머리가 이성적이지 못한 사람 그런 사람을 얘기하고 그 다음에 히스테리가 심하다. 감정이 우선 되는 사람이니까 히스테리가 심을 수밖에 없겠죠. 이어서 3번 성격 유형의 특징은 이렇습니다. 이 사람들은 성취자 혹은 선동가라는 그런 유형의 별칭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성격에 유형을 그린 사람들은 성공과 유능음을 추구합니다. 그리고 야망이 있고 야망이 있고 역할의 지혜에 대해 주목받기로 하는 장관이 되고 싶고 회장이 되고 싶고 종무가 되고 싶고 이런 역할 지혜에 대해서 욕심이 있고 그걸 추구하는 유형이고 실용적이고 실적중심이 그런 유형이고 이 사람들은 성공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해서 성공을 위해서는 몸의 희생도 불사할 수 있다. 몸과 마음을 바쳐서 성공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가슴 유형이지만 성공을 위해서는 그 감정을 내려놓고 열심히 그 성공을 추구하는 것이고 이 사람들이 그러나 어떤 것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느냐 하면 성공을 추구하려고 그러니까 만약에 성공을 못한다고 그러면 자기가 가치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렇게 인정을 받는 게 아닌가 이런 것에 대한 두려움을 가리고 있습니다. 따라서 어떻게든 성공을 하려고 성공을 하려고 그 성공에 집착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성공을 추구하는 성취 선동 별명을 가진 것이 제3번 성격 유형의 특정입니다. 유형을 가린 사람들의 장점은 유능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공을 해서 열심히 노력하니까 그 다음에 어디에서나 주목을 받으며 자신감이 많다. 친구들 보면 주목을 받고 자신감 있게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죠.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판단력이 뛰어나고 화술 말을 잘하고 그 다음에 정열적이고 실용적인 그런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반면에 이 사람들은 남을 쉽게 믿지 않습니다. 자기 자신이 똑똑하다고 생각하니까요. 그 다음에 자기 도취에 빠지기 쉽고 자만과 잘난 척이 심하고 또 지나치게 경쟁적이고 적대적이다. 성공을 추구하려고 그러니까요. 성공을 한다는 것은 남보다 더 잘된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적이 많을 수밖에 없죠. 그 다음에 성공이나 실패나 이 성공을 인생의 성공의 척도로 보기 때문에 따라서 약속바르고 자신에게 이익이 되는 행동만 한다. 이기적이다는 얘기죠. 이기적인 행동으로 하는 그런 유형이 3번 성격의 유형입니다. 성취자 또는 선동가 라는 별증을 가지고 있는 그런 유형입니다. 이어서 4번 성격의 유형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예술가들 예술가들이요. 예술가들은 자기중심적이어야 되겠죠. 예술가들은 어떤 객관적인 것보다 아주 독특한 것은 자기 유형의 것을 자기 자신이 가지는 독특함을 아주 장점으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수줍고 감동적인 것을 주고 타인에 대한 이해심은 많지만 자기를 꾸미는 데 더 많은 에너지를 소모하는 그런 상향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런 예술가들의 특징주의 하나는 평범한 것을 거부로 하죠. 피카소 그림을 보면 평범하지 않죠. 뛰어난 음악과도 다른 것과 다릅니다. 예를 들어 싸이 같은 대중적인 음악으로 하는 사람도 남과 다르기 때문에 그 사람이 전세계 이목을 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끊임없이 더 노력해서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려 있기 때문에 현재 만족하지 않고 만약에 그 사람들이 자기가 인정을 못받는다. 나는 다른 사람 인정을 안해줘. 인기죠. 인기를 못 얻는 것에 큰 두려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따윈한테 인정을 받기 위해서 다른 사람으로 자기 독특한 것을 추구하고 아주 특별한 사람이 되려고 노력을 하는 것입니다. 예술가들이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고 또는 개인주의자라는 별증을 가진 성격이 이런 성격의 소유자들입니다. 이들의 장점은 따뜻하고 예심이 많다는 것입니다. 예술가들 그 다음에 자기 성찰이 뛰어나며 독창적이고 개성이 뚜렷하다. 21세기 미래사회에서는 남이 잘하는 것을 내가 똑같이 잘하는 것은 별로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나는 다른 사람이 못하는 것을 나만의 독특함이 다른 사람보다 뛰어날 때 미래의 창의적이고 성공적인 그런 사람이 된다는 것인데 우리 내술가들이 특히 그런 성향이 있는 것이고 따라 이 사람들은 내술적 재능이 있고 감수성이 풍부한 그런 사람들이 4번 성격의 유형의 특징입니다. 반면에 쉽게 상처받고 우울해진다. 사소한 일에 예를 들어서 SNS에 누가 비난하는 글이 올라와 있으면 그냥 무시하고 넘어가지를 못하고 쉽게 상처받고 우울해지는 그런 경향이고요. 그 다음에 자의식과 죄책감이 지나치게 심하다. 아이고 내가 왜 그랬을까 내가 잘못했어 이런 그런 자기의 죄책감 이럴지 이런 게 너무나 심하고 그 다음에 너무나 내성적이고 고민을 쉽게 고민에 빠진다. 술가들이 반면에 또 질투심이 강하고 감정의 기복이 심하다. 예술가들이 그렇죠. 아주 활발하게 활동을 하다가도 완전히 침체기에 빠져서 우울증에 빠져서 한참 동안 활동을 못하기도 하고 그런 면이 있어서 예술가적인 그런 특성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자신에게 지나치게 몰입해서 다른 사람에게 좀 무심하다는 그런 비난을 받는 그런 형이 에니아그램 4번 성격 유형의 특징입니다. 다음 에니아그램 5번 성격 유형의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 사람들은 사색가 또는 관찰자라는 별명을 가진 있는데 그 사색관찰자라는 별칭이 뜻하듯이 이 사람은 분석과 통찰력이 있고 지식을 탐구하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누구 누가 그럴 거야 저 같은 교수 같은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분석과 통찰력이 있고 지식을 탐구하는 것을 좋아하는 유형이 겠죠. 이런 사람들은 객관적이고 관찰력이 뛰어나며 말수가 좀 적고 조심스러운 행동을 보인다. 행동을 과감하게 하지 않고 조심스럽게 한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남과 어울리는 것보다 혼자 자기가 혼자 일하는 것을 중요시하고 그 다음에 혼자 시간과 공간을 중요시한다. 자기가 혼자 즐길 수 있는 그런 성격의 사람이고요. 이렇게 혼자 즐기다 보니까 사생활에 대한 경계심이 사생활을 노출시키지 않으려고 하는 경계심이 있고요. 그럼 이런 학자랄지 과학자랄지 이런 사람들은 뭐가 두렵겠습니까? 이 사람들은 자신이 무능한 사람이라는 것에 대해 인정을 받을까 봤어요. 저 교수 무능해 저 학자 무능해 라는 그런 비난을 받을까 봐서 그것을 두려워 하고 따라서 그런 두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 자기는 유능한 사람이 되죠. 계속 공부하고 지식과 정보를 계속 수집하고 하는 그런 활동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들을 사색과 혹은 관찰자라고 부른 이유가 이러한 특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사람들의 가진 장점은 무엇일까요? 사색과 관찰자들은 분석적이고 객관적이라고 그랬죠? 그리고 세상에 그런 지식과 정보를 많이 수집하기 때문에 현명하고 끈기가 있고 통찰력과 자제력이 뛰어나다는 것입니다. 지적이고 사례없고 지식이 풍부하다 이런 사람들이 이런 사색관이 또는 관찰자라는 별칭을 가진 5번 성격 유형의 장점입니다. 반면에 누가 다른 사람보다 더 뛰어나고 지식이 풍부하다고 할 경우에는 우선 오만하고 고집이 새겠죠. 그러겠죠. 그리고 지식 나누기를 아까워한다. 다른 사람들은 나눠주지 않고 자기 자신이 소유하고 자기 자신만 소유하려고 그런 경향이 있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 사람도 앞에서도 그런 유형이 있었죠. 남을 흠잡기를 좋아해요. 또 지나치게 내성적이고 소극적이고 자기가 참여하지도 않은 일인데도 뒤에 물러나가지고 저거 저렇게 하면 안되는데 저건 좋은데 나쁜데 판단하고 특히 흠잡기를 좋아하니까 저건 저래서는 안되는데 판단을 하겠죠. 그 다음에 어떤 행동을 하기 전에 항상 생각은 하지만 생각이 너무 깊어가지고 막상 그 행동을 잘 못할 때가 있다. 이걸 해야 되는데 나는 이런 비즈니스를 해야 되는데 그 비즈니스에 대해서 여러가지 정보를 수집하고 지식을 다 가지고 있지만 실상 막상 그 비즈니스를 시작을 못하는 그런 경향이 있다는 것입니다. 다음에 6번 성격 유형은 어떨까요? 이 사람들은 충성가라는 별칭을 알고 있습니다. 충성으로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우선 폐쇄제국이 겁이 많으며 짜여진 지침과 틀에 잘 적응하는 운영이다. 그러니까 지침이 있고 규칙이 있고 틀이 있으면 그걸 잘 따르는 사람이죠. 이 사람은 책임감이 강하고 안전을 추구하며 전통이나 단체 혹은 친구들에게 특히 충실하다. 전통 단체 친구들한테 특히 충실하고 책임감이 강하고 안전을 추구하면 그 사람들은 말하면 그 조직에 충성할 수 있는 사람들이죠. 또 협동심이 강하고 주의로부터 믿음직하다는 이야기를 많이 듣는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것은 다른 사람들의 도움을 받지 못하는 것에 두려움 안다. 왜냐하면 자기가 어떠든지 주어진 틀 내에서 주어진 틀 내에서 뭘 제대로 일을 하려고 그러는데 다른 사람들이 도와주지 않으면 안 되죠. 그러니까 그런 도움을 받으려고 그러고 그렇기 때문에 자기 자신을 옳은 방향으로 가이드해 줄 안내해 줄 사람에게는 남다른 충성심을 보인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를 잘 지도해 주고 자기를 이끌어주는 그런 사람한테는 딱 매달려서 그 사람한테 충성을 보이는 그런 성격입니다. 주위에 그런 사람들이 있죠. 어떤 사람한테 아주 충복이 되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전두환 씨한테는 장세동 씨가 아주 그런 충성가죠. 거기에 완전히 매여서 모든 것이 충성을 다 했으니까 이런 유형의 장점은 뭐가 있을까요? 규범, 규칙에 충실하다. 규칙이 있으면 그대로 따른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공동체식이 강하고 주변과 조화롭게 조화롭게 지내고 정이 많고 다른 사람을 잘 돌보며 책임감이 있다. 자기가 어떤 사람에 충성을 하는 그런 반면에 또 다른 사람도 잘 돌본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여러 사람한테 그런 호감을 호감을 주어서 다른 사람들이 저 사람 참 믿음직하고 충성스러운 그런 사람이라는 그런 호감을 준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지나치게 신중하다. 그리고 피해망상적이 자기 방어가 심하다. 사고의 영통성이 없고 주어진 룰대로 제도대로 규칙대로 잘 따르려고 그러니까 사고의 영통성이 없고 그 다음에 그게 좀 어긋나면 화를 잘 내게 될 거고요. 그리고 안전하고 확실한 것이 아니면 절대 하지 않는다. 이건 허게 돼 있어. 법에 이렇게 허게 돼 있어. 규칙에 이렇게 허게 돼 있어. 하는 건 잘 지키지 마. 그 다음에 이걸 하면 안전하다고 하면 하지만 안전하지 않다고 하면 이거 하면 위험한데 하면 위험한 행동은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자신감이나 주체성이 없고 남이 시키는 대로 남이 시키는 대로 주어진 규칙대로만 헐력을 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이 사람들은 우유부단하고 지나치게 보수적이다. 정해진 틀에 따라서만 행동하기 때문에요. 결국은 남한테 충성을 망정 자기 자신의 자립심이 부족하다는 비난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어서 7번 유형은 어떤 성격일까요? 이 사람은 맞는가라고 이런 별칭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 사람은 낙천적이고 명랑하고 아이디어가 넘치는 유형이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런 아이디어가 넘치는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자기 도치적인 면이 약간 있고 그 다음에 언제나 쾌락과 재미를 추구한다. 쾌락과 재미를 추구한다. 쾌락과 재미를 추구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무언가 도전을 해야 되죠. 도전하기를 좋아하고 그리고 남보다 재능이 많아야 그런 쾌락과 재미를 추구할 수가 있겠죠. 아이디어가 많고 아이디어의 질을 생각하지는 않지만 여러 가지 다양한 아이디어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이런 사람들은 뭘 두려워하냐면 고통을 받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정신적으로든 육체적으로는 고통을 안 받으려고 그러고 이런 고통을 받지 않고 고통을 받는 불행에 처하지 않기 위해서 어떤 일에서든 즐거움을 찾으려고 노력한다. 뭔 일을 하든 거기에서 즐거움을 잡고 재미있게 하려고 노력을 하고요. 따라서 이 사람들은 낙찬가 낙찬가다 또는 맞는가 아이디어가 넘치는 유형이니까요. 그런 별칭을 가진다는 것입니다. 이 유형의 장점은 항상 남을 즐겁게 해주고 자신감과 자료성이 강하고 상상력과 호기심이 많다는 것입니다. 또 건설적인 변화를 추구하며 다재다는 거다. 아주 다재다는 그런 형이고요. 반면에 지나치게 자기도 주의고 충동적이다. 이성적으로 판단을 해서 아까 분석적이고 판단력이 있는 그런 관찰자가 아니고 이 사람은 충동적이다. 그 다음에 한 가지가 오래 집착하지 못한다. 그 다음에 낙관주의가 과장되어 있다. 아 잘될 거야. 걱정 없어. 깊은 인간관계를 회피하는 경향이다. 그 대신 이렇게 명랑하고 아이디어가 넘치면 어떤 인간과 다른 사람과 깊게 인간관계를 맺지 못하고 그 다음에 쉽게 열광적인 형태에 빠진다. 그리고 고통에 대한 공포가 지나치게 심하다. 이 사람들은 고통받는 걸 자고가 싫어한다. 이러면 내 마음이 괴롭다랄지 이러면 내 육체적으로 힘들다랄지 하는 그 고통을 회피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8번 유형은 리더입니다. 지도자입니다. 지도자형 지도자형 지도자는 대통령도 지도자고 국회의원들 지도자고 장관도 지도자고 사당 사장도 지도자고 한 집안의 가장도 지도자고 단체의 모임의 회장도 지도자고 이런 지도자가 되려는 그런 성격의 유형인데요. 이 사람들은 리더십이 있죠. 리더십이 있고 그 다음에 권력과 승리를 추구하는 그런 유형입니다. 이 사람은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면 그 옳다고 생각하는 것을 성추역에서 모든 걸 걸고 싸우는 그런 사람이고요. 자기가 힘이 있고 자의 이미지를 가지고 있고 자신의 힘을 발휘할 수 있는 위치에 올라가라고 성공하려고 그런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뭐가 쉽겠습니까? 통제당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자기 위의 사람이 자기를 통제하는 것 이것은 리더로서 자기가 위에서 통제하는 것은 좋아해도 자기가 통제당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통제 안 당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거꾸로 남을 통제하는 그런 입장에 쓰려고 하는 내 집착이 많다는 것입니다. 이를 지도자라는 별칭을 주고 있습니다. 이 유형의 장점은 무엇일까요? 단도직입적이고 단호하며 권유가 있죠. 어떤 리더십이 있는 사람들은 단호하고 권유가 있어 보이지 않습니까? 자신감이 없어지고 성실하며 게으름을 피우지 않습니까? 리더가 될 사람들은 성실하고 게으름을 피워서는 절대 리더가 될 수가 없습니다. 자신감이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상대방의 안정감을 아, 저 사람 믿을 만한 사람이야. 그 다음에 남다른 행동력이 있어요. 저 사람은 말만 할 뿐 실천력이 없어 행동력이 없으면 리더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런 리더들은 남을 조종하려고 그러고 그 다음에 지나치게 반항적이고 오만하고 고집이 세고 자신이 원하는 것을 중요하고 그것만을 중요해요. 내가 원하는 것, 자신만의 정의를 너무 추구하고 자신의 행동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정치가들의 일반적인 특성이 그러죠. 자기 자신의 행동은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약점과 한계를 인정하지 않고 파괴적이고 독자적이고 자신의 몸만을 지키려 하기 때문에 동료를 쉽게 버리고 정치가들이 이압집산을 하죠. 그러니까 동료는 오늘의 동료가 또 내일의 적이 되기도 하고 오늘의 야당, 야당으로 갈려있다가 또 합당을 해서 같은 당이 되기도 하고 그런 정치가들의 특성 이게 8번 성격 유형의 특징입니다. 마지막으로 9번 성격 유형은 평화주의자, 조정자라는 변신을 가지고 있는 그런 성격 유형인데요. 이 사람들은 안정과 평화를 추구하고 넓은 포용력을 가진 그런 유형입니다. 이 사람들은 갈등이나 긴장을 일으키지 않으려고 그러고요. 주위 사람들한테 쉽게 영향을 받는다. 그리고 편견이 없고 냉정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고민을 잘 들어준다. 편견이 있고 그냥 깊게 생각을 잘하자면 남의 고민을 들어줄 수가 없죠. 그 다음에 어떤 상황에도 불만을 하지 않으려고 그러고 만족감에 차이 있다. 만족하고 만족해하고 불만하지 않으려고 그러는 것. 이 사람들의 두려움은 자기가 혼자 남겨지는 것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다른 사람과 어울려서 평화롭게 잘 살아나갈 텐데 자기가 혼자 외툴가 된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불안감에 휩싸여 있고 따라서 친구나 동료를 잃지 않으려고 평화로운 것에 집에서 잘 어울려 잘 어울려서 같이 지내는 것에 지착을 하는 그런 유형이라서 조정자 또는 평화주의자라는 별칭을 얻게 됐습니다. 이 사람들의 장점은 이런 유형의 장점은 이런 유형을 가린 사람들의 장점은 부침성이고 온순하고 인내시기며 잘 참고 포용력이 많고 편견이 없고 타인의 입장에 생각하는 그런 아주 사회를 사랑하는 데 종용한 좋은 그런 성격이죠. 그러나 현실성이 현실성이 떨어집니다. 자신에게 무관심하고 강박관념이 심하고 둔감하고 수동적이고 능동적으로 뭐라는 게 아니고요. 타인에게 지나치게 쉽게 통신한다. 다른 사람은 이 사람이 이렇게 얘기하면 그래 저 사람이 얘기하면 그래 쉽게 귀가 얇은 그런 형이죠. 그리고 자기 자신의 의견을 제대로 표현하지 못하는 그런 단점이 있고 자아 존중감이 낮으며 게으르고 나태하다. 평화롭게 좋은 곳이 좋은 곳이야는 하지만 아무래도 자기 존중감이 떨어지고 게으르고 나태하다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아홉 가지 그 성격 유형의 일반적인 특징과 그런 성격 유형을 가린 사람들의 장점과 단점을 살펴봤습니다. 이것은 여러 차례 지금 한 차례의 설명을 듣고 그것을 다 이해할 수는 없습니다. 여러 차례 다시 검토해 보면서 1형과 2형 2형과 3형 1형과 7형 5형과 6형 이걸 자꾸 비교해 가면서 나중에 그 별칭만 가지고 그 별칭을 보면 아 대개 어떤 성격이고 어떤 장점이고 어떤 유형이라 하는 것을 갖다가 짐작해 낼 수 있도록 그렇게 자꾸 여러 차례 읽고 비교하고 대조를 해봐야 이것들을 완전히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런 에니어그램의 성격 검사를 해서 어디에다 그걸 활용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것을 몇 가지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크게는 심리 분야하고 기업 분야하고 종교 분야에서 활용할 수가 있는데요. 우선 심리 분야에서는 상담에 이거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상담으로 해서 자기 자신의 성격 유형이 알려지겠죠. 검사를 해가지고 그런 긍정적인 자기 수용과 부족한 부분의 보완 그러니까 장점을 장점을 파악을 해서 그것을 살리고 그 다음에 단점을 파악을 해서 그 부분을 보완할 수 있도록 그런 상담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각 형에 따라서 장점이 있고 단점이 있죠. 그래서 당신의 성격은 이런 장점이 있고 이런 단점이 있습니다. 이렇게 상담을 통해서 그런 자기의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진로 지도 장면인데 각 성격 유형에 따라서 딱히 보면 저 사람은 어떤 직업에 종사하는 게 좋다 하는 그런 감이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대학에서는 당신은 뭘 전공하면 좋을 것인가? 직업은 어떤 걸 선택하면 좋을 것인가? 자기가 근무하는 환경은 어떤 것이 좋을 것인가? 그래서 자기가 진로 또는 직업의 환경을 파악을 하고 거기에 적응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는 게 이런 한 가지 활용 방법이고요. 그 다음 기업에서 조직관리를 할 때 조직관리를 할 때 그 조직관들이 성격 유형을 잘 파악하면 각 성격 유형에 맞는 그런 맞는 배치가 있을 거 아닙니까? 이 사람은 이 부서에 저 사람은 저 부서에 성격 유형과 맞고 그런 업무를 잘한다고 하면 그걸 패치를 하는 데 활용할 수가 있고요. 인사관리 이것은 사람을 뽑고 올 때 자신의 성격에 맞는 업무를 선택하게 하도록 해서 기업의 생산성을 증가시킨다. 그러니까 인사관리 할 때 자기가 좋아하는 일 그 다음에 자기가 좋아한다고 해도 그냥 실제 자기의 성격 유형을 모르고 좋아할 수가 있는데 그 성격 유형을 객관적으로 이렇게 엔요그램 검사를 통해서 파악을 한 다음에 아 이 사람은 이런 성격이니까 자기가 알던 모르던 이 사람의 업무의 가장 효율적인 그런 업무 부자는 뭐다 하는 걸 파악해서 그리 배치를 하면 기업의 생산성이 증대가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리더십 훈련 지금 리더십이 중요한 시대죠. 그 다음에 리더십의 그 스타일의 차이가 있죠. 어떤 리더 아까 몇 형인과는 아주 강력한 그런 리더십이 있는 것이고 또 몇 형인과는 충성심이 복종 오는 걸 좋아하는 사람 있고 어떤 사람은 독창제이고 다른 사람과 협조하는 그런 형도 있고요. 다양한 형이 있죠. 그래서 자기한테 효과적인 리더십 능력을 향상시켜요. 그러니까 특히 이제 그런 리더십이 중요한 그런 유형은 그 리더십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종교 분야 이것은 자기의 영성과 관련이 있다고 그랬죠. 자신의 유형을 알므로써 자기가 파악하지 못했던 아하 나한테 이런 면이 있었구나 하는 그 유형의 특성과 장점과 단점을 보면 자기 자신의 자기 자신의 내면에 숨어있던 그런 자기의 진짜 모습을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건 신앙 울량이랄지 영성 개발에 활용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앞에서 MBTI를 학습한 사람들은 그 MBTI와 이 Enneagram 성격유형 검사가 어떻게 같고 어떻게 다른가 하는 차이를 좀 비교해 보겠습니다. 우선 MBTI는 1920년대 융 융의 심리유형론이 있죠. 사람은 타고날 때부터 어떤 심리적인 유형을 가진다 하는 심리유형론에 바탕을 돼서 개발된 것이고 Enneagram은 무려 기원전 2500년 경부터 이런 것들이 사용됐다고 그러나 객관적인 그런 기원은 없고요. 그러나 실제로 현대 심리검사에서 성격검사에서 활용된 것은 MBTI가 1941년 Enneagram이 1984년이니까 MBTI가 훨씬 먼저 개발이 된 것이고요. 그 다음에 MBTI에서는 개배로 된 인간의 인간은 이성적인 인간상이라고 보겠죠. 즉 16가지의 각 유형이 있는데 각 유형의 특징을 살려서 자기가 성공적이고 행복한 삶을 살게 흘려구는 것이 MBTI이고 Enneagram은 그 9가지 유형이 다 장점이 있죠. 균형있게 모든 유형을 내면에서 통합을 시켜가지고 무슨 형 보다도 균형 잡힌 인간으로서의 그런 이상적인 인간상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이건 초월적인 인간이라고 하는데요. 한 형을 떠나서 9가지 형이 균형있게 발전된 이상적인 유형을 인간상으로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MBTI는 개별화된 16가지 유형 하나하나를 발전시키는 게 목적이고 Enneagram은 그 9가지 유형을 균형있게 발전시키는 게 목적입니다. MBTI는 이분법으로 성격을 불려오고 있습니다. 즉 MBTI에서는 두 개의 선호경향이 4개의 선호경향이 있었죠. 4개의 선호경향이 있었죠. 4가지의 선호경향이 짝이 있었죠. 에너지 같으면 외향성 내양성 그렇게 4가지의 선호경향의 한 쌍식의 두 개씩의 선호지표가 있었습니다. 4가지의 선호경향에 대해서 쌍이니까 8개의 선호지표가 있었죠. 그 다음에 그 8개의 선호지표들 중에 4개씩을 뽑아서 묶으면 16가지의 성격 유형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MBTI는 이분법적입니다. 4개 8개 16개 이렇게 이분법적이고요. 그러나 에너지어그램은 산분법인데 3개의 것이 합쳐서 된 건데 즉 자기가 세상을 보는 관점 자기가 무엇을 가치있게 생각하는가 그 다음에 대인관계를 어떻게 허리하는가 이런 세 가지의 세 가지의 그런 요소들이 에너지어그램의 그 9가지의 형을 결정한다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에 따라서 3, 3은 9 9가지겠죠. 따라서 MBTI는 기본 유형이 16개고 에너지어그램은 9개라는 것입니다. MBTI는 선호경영 선호지표 선호지표 선호경영 선호경영 4개 선호지표 8개 선호지표 16개 였죠. 그 다음에 MBTI의 성격유형은 독립적이고 불연속적이다. 각각의 각각의 다른 것과 상관이 없이 독립적인 것이고 에너지어그램 성격유형은 서로 연결되어 있고 연속적이다. MBTI는 행동자체의 에너지어그램의 행동 후 동기에 초점을 맞춘다. 에너지어그램은 이런 성격의 창이라고 그랬죠. 창이니까 어떤 뒤에 숨어있는 동기가 무엇인가가 중요하고 MBTI에서는 무슨 행동을 하는가 적극적인 내양성 행동을 하는가 내양성 행동을 하는가 하는 행동 자체를 중요시한다는 것입니다. MBTI는 강점과 선호경영 강점을 강조하고 이 형은 뭐가 강점이고 이 형은 뭘 선호한가 에너지어그램은 약점과 내면의 집착을 강조한다. 에너지어그램은 뭐가 문제가 있고 어떤 것에 대한 집착을 하는가 즉 두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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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했죠. 그 두려움을 피하기 위해서 집착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이 무엇인가에 관심을 가진다는 것이고요. 또 MBTI는 성격 성향은 환경에 따라 변한다고 보고 있고 에너지어그램은 완성된 성격은 결코 변하지 않다고 보고 있다. 그래서 어릴 때부터 성장해 나가는 과정에 어느 정도 성인이 되면 에너지어그램은 그 성격은 거의 완성이 됐다고 생각하는 반면에 MBTI는 이 성격을 바꾸자 해서 환경을 바꿔서 성격을 개조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런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에너지어그램 성격 유형의 모든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그 아홉 가지 성격 유형에 대해서 그 성격 유형의 특성과 장점과 단점 이걸 잘 파악을 하시고 성격 유형 검사를 어떻게 실시하는가 A, B, C, D 네 가지 단계로 각 검사 문항에 표시를 해서 각 유형 별 총점을 해가지고 그 총점이 많은 것들로 순서를 정하면 그 성격 유형을 결정할 수가 있었죠. 그럼 그 성격 유형을 결정을 해가지고 장점을 살리고 단점을 보완할 수 있는 그런 노력을 하면 더 완성된 인격과 행복한 삶을 가능하게 한다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이것이 심리작용 이랄지 기업 이랄지 종교의 그런 측면에서 어떻게 활용되나 하는 것들도 잘 이해를 하셔야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